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악사랑 김용궁님 모시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궁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용궁님 지금 하시는 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대한항공 기내식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항공에 계시는군요. 그 바쁜 시간에 우리 국악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짬을 낼 수 있었는지요? 네 좋아하고 추미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주로 시간을 내는 짬이 일주일 단위 다를 듯 싶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스케줄 공립 때문에 평일 날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직장생활하면서 국악을 배우려고 잠깐 잠깐 나와야 하는 게 이제 눈치도 뵈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직장에서는 우리 김용궁님이 대금 공부하는 건 대금 배우는 건 이제 입소문은 나 있겠죠? 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는 보고 있지만은 제 노후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궁님은 국악 배우는 걸 노후 보험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거 많지만은 그 많은 좋아하는 것 중에 그래도 술도 있고 악기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금을 선택했고 대금을 선택한 이유는 가볍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먼 훗날 랩홧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금을 선택했습니다. 먼 훗날 나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친구들도 오래 남는 친구가 세월이 갈수록 좀 드물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을 꼭 같이 가줄 친구로서 대금이 노후의 보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기 때문에 친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지만은 대금은 내가 내 외로움을 달랠 수 있기 때문에 대금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금을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김용국님께서는 놀랍게도 대금 사랑하는 이유가 나이든 노후에 내 옆을 떠나지 않고 내가 또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노후보험으로서 대금을 선택했다. 대금이 아까 얘기하시기에 휴대하기 편한 것하고 또 내 마음에 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몇 가지 있지 않을까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청아한 소리가. 그래서 대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뜻은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예전에 피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사당패 왔을 때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피리를 부러주셨다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금을 올해 한 12년 정도는 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최소한 대금은 10년 이상은 해야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최소한 저는 할아버지 피를 받았다면 12년 정도 하면 소리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문의 비밀을 여기서 부러주셨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김용국님 집안에 피리 연주자 할아버님이 계셨다는 거죠? 안성에 사셨습니다. 안성에 남사당패 공연에 합류하실 정도면 프로 연주자이시군요? 네. 그러면 공연 끝나면 할아버지 막걸리 대접해 주시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김용국님 어릴 때 기억에 그 할아버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연세가 드신다면 그걸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고모나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집안에 혹시 할아버님 연주하시던 사진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네. 안 남았습니다. 돌아가셨고 그런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한테만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의 발견이시고 또 자랑스러움일 수도 있고요. 내 몸 안에 할아버님의 피가 국악을 정말 사랑하셔서 남사당과 같이 활동했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건 유전자가 다른 거거든요. 선택받은 분실이거든요. 그런 희망으로 지금도 대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소한 할아버지 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12년 있다가는 나도 할아버지 반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 음악성에 대해서 조금은 좀 객관적인 평가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중하에서 하였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갑자기 주무르가는 정말입니다. 그건 남사당 연주자들하고 같이 합주를 했거나 그런 폐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정말 잘하셨다고. 할아버지가 정말 잘하셨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고모나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가문에 그런 빛나는 음악가가 계셨다는 겁니다. 쟤들은 음악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럼 어떠셨을까요? 아버님은 우리 국악에 대해서나 또 아버님이 봤던 그 할아버님의 모습도 있었을 거고 영향도 있었을 텐데 우리 김용국님 아버님은 음악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그거는 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 안 해주셨고 그냥 지하에서 북글씨 쓰는 걸로 고상한 모드로 또 바꾸셨군요. 그리고 어느 때 가서 비로소 집안에 할아버님이 남사당 연주자였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김용국님이 갖고 계신 유전자가 좀 다양하네요. 음악가 그다음에 서해가 그리고 김용국님이 정말 또 좋아했던 또 개인이 좋아했던 것들은 또 어떤 취미가 있었던가요? 스포츠댄스, 사교춤 그다음에 술, 시 그렇게 술 먹으면은 시를 좀 많이 읽고요.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제 마음을 편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느 날은 대금이 된다면 대금도 한번 연주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열거해 주신 게 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스포츠댄스 노래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노래는 정말 못합니다. 노래를 못해서 사교춤과 스포츠댄스를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대금을 배웠고 그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노래를 자신이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남들이 못한다고 했습니까? 남들이 정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 특히 남자친구들이 그 말에 좀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희망을 주는데 남자친구들은 거의 노래하지 말라고. 이제 대금 연주를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고 싶어요. 노래를 못하셨던 분이 그래서 춤으로 갔노라. 그리고 또 시로 갔고 그리고 대금으로 이제 마지막 종착점은 대금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약에 나온 곡에 우리 김영국님 대금 조금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곡 해주시겠습니까? 칠갑산 하겠습니다. 칠갑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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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대금 사랑하시는 김용궁님의 칠갑산 들었습니다. 스스로 연주했던 칠갑산에 대해서 가끔씩 어떤 생각을 갖나요? 이만하면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주하고 나면 아내한테도 혼나고 딸한테도 혼나고 딸은 아빠 항상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잘하지 못해? 그럴 때가 좀 섭섭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대금도 7년 세월을 그래도 손에 잡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 꾸준히 했는가 건너뛰었는가는 두고라도요. 그런데 대금을 불고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의 그 마음은 좀 어때요? 정말 행복하고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금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빠져있을 수 있는 게 대금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빠져계세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요. 자기 몰입.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몰입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노후 보험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평생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우리 김용국 님이 국악을 사랑하는 이유 또는 대금을 노후 보험으로 제가 조금 다른 보험 하나 추천드리면 이미 김용국 님은 풍류랑으로서 예술보험에 들었다고 생각 안 드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춘분이 풍류랑이시거든요. 이 시를 즐겨 시를 노래하시고 또 대금 사랑하시고 그리고 스포츠 댄스 춤 아까 한 거 다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노래 혹시 노래에 대한 도전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대금이 아직은 대금만 몰입하고 싶습니다. 아주 일편단심이시군요. 노래도 잘할 수도 있으실 텐데 아마 예전에 기억 중에 혹시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럴 때 좀 태만한 적 있어요? 그때도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똑같아서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 맞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최초에 우리 김용국 님한테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생각은 우리 대금과 함께 끝까지 가시겠다. 그리고 대금에 몰입하는 그 순간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 집에서 자녀들이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빠의 차원을 이해를 못하고 함부로 비평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이렇게까지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대금이 말씀만 들어도 그냥 멋스럽게 느껴지거든요. 혹시 직장 동료 주변 분들에게 대금 추천을 하거나 대금이 이렇게 좋은데 하고 대금 홍보해 본 적 있나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던데요. 어떤 얘기예요? 다른 악기 하라고. 그러면 한마디만 더 여쭐게요. 그분들이 추천된 악기가 국악기였습니까? 서양악기였습니까? 서양악기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군요. 받아들여야죠. 서양악기 중에서도 무슨 악기를 추천하든가요? 섹스폰입니다. 아이고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장분들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김용봉님은 내 길로 간다.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좋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서 가는 길은 누가 뭐래도 내가 가는 길에 정말로 행복하다고 나는 믿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뵙기도 굉장히 여유롭고 그 다음에 연세에 비해서 제가 아까 실수를 했었는데 처음 만나서 인사드릴 때 한 7년 정도 오차가 났거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봉님이 국악 사랑하시고 또 대금으로 노후 보험까지 들었노라고 말하실 정도 훨씬 젊어 보이거든요. 혹시 그 덕 아닌가 싶어요. 국악을 좋아한 덕 아닌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좀 어때요? 자기만 몰입해서 즐거워하는 단계하고 주변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또 산조로 가고 또 다른 곡으로 계속 도전해 보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는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연주도 해주고 대금은 이런 거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꾸준히 연주곡들을 지금 적금 들고 계시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나 내가 적금 깬다 하면 빵 터지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서 뵙기도 참 여유롭고 즐겁습니다. 김형봉님, 그래서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곳이 지금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곳이 어디신가요? 국사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국사모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국사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일편단심이군요. 이 일편단심이 결국은 마침내는 이룰이라고 봅니다. 대금으로 노후보험을 들었다고 하신 우리 김형봉님 두고두고 오래오래 대금과 친구하시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 멋, 하지만 술과 차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제 세상 사람들아 헛되이 날 보낸다 나무라지 마라 차다리고 남녀가 흰구름 본다네 존재 이유 조병하시 하겠습니다. 깊이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이 헤어짐이 잦은 우리들의 세대 가벼운 눈웃음을 나눌 정도로 지내기로 합시다. 우리의 웃음마저 짐이 된다면 그때 헤어집시다.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시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를 이야기할 수 없음으로 인해 낙화, 이연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 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송한 녹음과 머지않아 열매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멋있어요.